한없이 가벼운 장비 토크쇼 반갑습니다. 앤디제이고요. 이번부터 제가 즐겨보는 장르만 여의도를 흉내내본 장르만 낙원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품 비교 코너인데 각 제품의 대변인들이 나오셔서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르만 낙원동 1회로 보실 제품과 대변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인버그 대표 오디오 인터페이스 UR22C를 대변해줄 인프로님입니다. 인프로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전세계 최강의 시퀀서 큐베이서를 개발한 회사 스테인버그의 UR22C 대변인으로 나온 인프로입니다. 네, 다음은 요즘 떠오르는 강호 토핑사의 E1x2 OTG를 대변해줄 대변인 임차장입니다. 임차장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압도적 컨버터 화면을 떠오르는 브랜드 토핑에서 출시된 E1x2 OTG를 어필하기 위해 나온 임차장입니다. 왜 다들 토핑 토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을 특별히 모시게 된 이유는 소비자 가격이 동일하고 두 제품 모두 음악인들에게 많은 사항을 받지만 인터넷 방송인들에게도 정말 큰 사항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자의 장점들 잘 어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토론해 볼 주제로 DAC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스피커 추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유롭게 서로 대화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UI22C는 CB2년째 사랑을 받으면서 소리 또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손메이킹을 위한 차분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있죠.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손메이킹을 위한 차분한 사운드라고 하셨죠? 그게 과연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차분하고 중립적인 사운드가 곡을 만들 때 중요하다고 하실 겁니까? 요즘은 말이죠. 트렌드가 하이프한 맛깔스러운 사운드를 오히려 작업할 때 더 선호합니다. 믹싱 엔진이면 모를까? 요즘 어떤 프로듀서들이 따분하게 중립적인 사운드 들으면서 곡 만든답니까? 그리고 DAC 하면 토핑이죠. 제가 직접 얘기하는 건 뭐한데 토핑이 가성비 DAC로 명성을 떠치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DAC도 명불허전이죠. 보수적인 사운드 방식 고집하시다가 어느 날 날아가십니다. 그 말씀 재밌으시네. 토핑 사운드 아주 화려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핑으로 작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데모 돌려주면 소리가 왜 이래? 라고들 한다면서요. 곡 만들 때 화려하기만 한 소리 들으니까 본인 악기 사운드들이 앞으로 나오는지 뒤에 밀려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데프스가 다른 기기로 들었을 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겠어요?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귀의 즐거움만 생각하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들의 귀를 위한 디테일은 고려를 안 하신 거죠. 뭐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음은 다 날리셨나 보네. 10인치 스피커로 들어보니 저음은 많이 로러프되어 있던데 대변인님처럼 하체부실인가요? 뭐라고요? 자자 일단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음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진정들 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음에 대한 반론 하겠습니다. 우선 UR-22C가 저음이 말도 안 되게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가격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스피커가 4.5인치에서 6.5인치인데 40Hz 아래의 초저역대가 덜 들린다고 해서 작업하는데 큰일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UR-22C 다이나믹 레인지 어떻게 되죠? 저희는 115dB나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5밖에 안 되신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1x2 OTG가 한 수위인 것 같습니다. 이야 역시 숫자 가지고만 스펙 논하는 정형적인 타입이시네. 스펙과 숫자 물론 중요하지만 음질이 스펙 숫자랑 같습니까? 마치 이건 슬램덩크에서 키 168cm인 송태섭 선수가 키가 작으니까 농구 못할 거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농구에서 키 커면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꼭 키가 큰 선수들이 키 작은 선수들보다 농구를 잘한다는 건 그건 완전 잘못된 논리죠. 무슨 마스터링 컨버터도 아니면서 다이나믹 레인지 따지는 게 제 관점에서 너무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 1x2보다 10dB나 낮으시면서 그런 말 하니까 되게 변명같이 들리네요. 그래서 UR-22C에서 노이즈가 막 들리고 그래요. 자자 너무 토론이 뜨거워져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LC는 UR-22C가 중립적이지만 40hz 아래의 초저역대 롤올프가 좀 이른 감이 있고 이 1x2 OTG는 화려하지만 모든 소리가 앞으로 나오다 보니 댑스감이 약간 아쉽다. 하지만 주파수 대역은 조금 더 넓다. 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럼 다음 주제인 마이크 프리앰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싸우지들은 마시고요. 마이크 프리앰프 하면 스테인버그의 이 디프리 마이크 프리죠. 디프리 마이크 프리앰프는 디프리... 이미 10년 전에도 스칼렛이나 컴플레트 오디오 이런 제품들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야마한 믹서들도 전부 디프리를 탑재하겠어요. 이야 그 UR-22C는 마이크 프리앰프 다이나믹 레인지도 흥선대원군대 다이나믹 레인지네. 지금 시대가 환전인데 아직도 102dB밖에 안됩니까? 우리는 무려 118dB나 되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아서 소리가 좋습니까? 내가 들어봤을 때는 흥선대원군시적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먹먹한 마이크 프리 사운드는 그쪽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근문도 없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마이크 프리앰프가 소리가 먹먹하다고요? 이빈호과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네. 또 조롱입니까? 네 잠시만요. 지금 또 너무 과열돼서 조금 진정들 하시길 바라며 한번 그러면 각 제품 사운드들 한번 들어보고 진행할까요? 음원 준비됐으면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기다렸다는 듯 내리는 흰 눈 아니 잔인한 눈물이 마치 내 머릿속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지우는 어느 멋진 겨울날 흰 눈 아니 잔인한 눈물이 마치 내 머릿속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지우는 어느 멋진 겨울날 제가 들어보기에는 확실히 UR-22C 마이크 프리앰프 소리가 조금 더 열려있고 풍부하게 들리는 것을 만든 것 같은데 이 1x2 OTG가 먹먹한 것은 아니고 하이 프리퀸시 대역 로러프가 조금 일찍 되긴 합니다. 다만 미드 로우 대역은 더 따뜻하고 두터운 느낌입니다. 아 그런데 진행자님 스테인버그 측에서 음원 하나 더 제출하고 싶습니다. UR-22C는 빌트인 DSP 벡터가 있어서 채널 스트랩을 통해 목소리를 더욱 보완해서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증거 제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기다렸다는 듯 내리는 인물 아니 잔인한 눈물이 마치 내 머릿속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지우는 어느 멋진 겨울날 확실히 이펙트가 적용되니 사운드가 더 좋아지긴 하군요. 그렇죠. 아 그런데 요즘은 DSP가 아니더라도 플러그인을 통해서 충분히 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펜티엄 컴퓨터 시절도 아니고 요즘은 실시간으로 플러그인을 과하게 걸지만 않으면 CPU 카부 없이 충분히 레코닝 가능합니다. 저도 인정은 어느 정도 하지만 이 DSP FX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저희가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 가격대에서는 최강이죠. 채널 스트립에 리버버까지 있고 이걸 다 생방송으로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못 이기지. 확실히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 생각하는게 보수적이시네. 아까 제가 하던 말의 연장선입니다만 지금 시대가 플러그인 이펙트를 왕창 걸어도 CPU가 안 뻗는 시대에 굳이 빌트인 DSP 이펙터가 필요 있을까요? 토픽은 이펙터는 따로 시퀀스로 돌려받아야 해도 플레이백 채널이 4개나 돼서 프로그램별로 볼륨 조절도 다 되고 뿐만 아니라 무려 전화 연결이 돼서 통화도 되고 상대방에게 컴퓨터 소리도 들려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폰이 있으면 전화노래방도 된단 말입니다. 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쭤볼겠는데요. 아까 아이폰이 있다면 전화노래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갤럭시에서는 안돼요? 이상하게 갤럭시는 대역품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갤럭시로 전화를 걸어서 MR을 틀어주면 상대방이 노래 또는 말을 할 때 덮인효과가 일어나서 MR소리를 눌러버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거 처음 들리는데 그냥 전화 연결되는거 말고는 뭐 별거 없구만 별거 없다니요? 이 1x2는 루프앤믹스도 동시에 여러개 만들어서 플랫폼별 또는 모바일용 세팅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온갖 플랫폼에서 동시에 방송을 억수로 하나 보네. UR22C는 믹스가 하나라도 제대로 이펙터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낫죠.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이 DSP FX 앱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로도 루프백 통해서 방송이 가능해요. 아이고 그래요. 틱톡! 틱톡 많이 하십시오. 이참에 여기서 비키비키춤이라도 주시지. 비키비키춤. 이 1x2 OTG는 전화노래방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혁신적이지요.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더 할 수 있는 말씀 없으십니까? 그 UR22C는 HD600 같은 고인피던스 헤드폰은 못 듣는다고 하던데 아직도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 저렴한 M 오디오 에어 시리즈도 잘만 나오던데 뭐 인터페이스보다 헤드폰이 더 비싸니까 뭐 거기까지 쓸 거라고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쪽에서 너무 조롱을 하시네. 아니 제가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저 스테인버그 좋아했습니다. 큐베이스로 미리 작업 다 했었습니다. 자자 자꾸 토론이 과열돼서 여기서 마취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결론은 시청자 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두 분 다 수고해 주셨고요. 그럼 다 같이 고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리뷰일 뿐. 맹신하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wanna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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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